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처리를 요구하는 한주 기자회견 문 어이가 없었습니다.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. 도대체 영상미디어센터 심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. 심사를 발로 했으니까. 그동안 영상미디어센터를 아끼고 사항하고 또 함께 만들어 온 회원, 수강생, 교사, 독립영화인들은 자발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문화체육건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대로 따지고 물을 것입니다. 수사건스 문강부 사업자 선정 국가 처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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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미디어센터와 끝까지 같이 간다! 하지마다! failkas~~ 감사합니다.